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허생전과 장화홍련전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잘 알려져 있는 한국 고전 소설입니다. 허생전은 글만 읽는 무능한 사대부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삶의 각성을 촉구하고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장화홍련전은 개모와 전처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윤리의 문제점, 그리고 무능한 가장으로 인해 가정이 파멸되는 비극적 모습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허생전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남산 밑으로 곧장 가다 보면 우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옆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허생의 집 살인문이 은행나무를 향해 열려있었다. 집이라야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두억한 초과에 불과했다. 그러나 허생은 오직 글읽기만 좋아해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는 지경이었다. 하루는 허생의 처가 너무 배가 고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글을 읽어 무엇에 쓰시려?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해하지 못하였어. 처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장인밭의 일도 못하신단 말씀입니까? 장인밭의 일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할 수 있겠어? 그럼 장사도 할 수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저는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배운 것이라고는 어찌 할 수 있겠소라는 소리뿐이구려.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도둑질은 할 수 있어? 허생은 읽던 책을 덮고 일어섰다. 에휴, 애석하구나. 내 본디 10년 동안만 책을 읽으려 했거늘 이제 겨우 7년에 이르렀을 뿐인데 하고 거리로 나섰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허생은 곧장 운종가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어떤 사람이 변씨라고 일러주자 허생은 그 집을 찾아갔다. 그는 변씨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한 후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빌려주시오. 허생이 하는 양을 보고 있던 변씨는 흔쾌하게 대답했다. 조쏘이다 하고 선뜻 만냥을 빌려주었다. 만냥을 빌린 허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다. 변씨집의 자재들과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허리띠라고 두르기는 했지만 술이 다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죽신이라고 신기는 했지만 뒤꿈치가 다 빠져 있었다. 가슴 쭈그러지고 도포는 떼에 절었으며 코에서는 허연 콧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허생이 돌아간 뒤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네. 잠깐 사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빌려주시면서 그 이름도 묻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아, 자네들이 알 바 아니네. 대체로 남에게 무언가를 빌릴 때는 반드시 자신의 사정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법이지. 자신의 신용을 내보이려고 애쓰지만 비굴한 얼굴빛을 숨길 수 없으며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기 마련이네. 그런데 저 손님은 형색이 비록 허술하지만 그 말이 간단했고 그 눈빛은 오만했으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조금 더 없었다네. 이는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가 해보겠다는 일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이니 나 또한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네. 게다가 주지 않았으면 또 모르거니와 이미 만냥을 주었는데 이름을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한편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혼자 생각했다.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갈라지는 곳이요.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를 통관하는 입구렸다. 그는 곧장 안성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대추, 밤, 감, 배, 성류, 귤, 유자 등 속의 과일을 시세의 두 배 값을 주고 몽땅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독점해버리니 나라 백성들이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 되니 이 나라 경제의 기반이 어떠한지를 알겠구나. 허생은 과일을 판 돈으로 칼, 호미, 무명, 명주, 솜다위를 사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은 모조리 사들였다. 몇 해 지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상투도 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그 물건들을 잘 보관해 두었더니 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만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하루는 허생이 늙은 뱃사공에게 물었다. 혹시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어? 사공이 대답했다. 아, 있었지요. 일찍이 풍랑을 만나 서쪽으로 사흘 동안을 떠내려가 어떤 빈섬에서 하룻밤을 묵은 일이 쏘이다. 제 생각으로는 사문도와 장기도에 아, 중간쯤으로 짐작되어 옵니다. 꽃과 나무들이 저절로 자라나고 온갖 과일과 채소들이 저절로 있고 익습디다. 노르와 사슴은 무리지어 널고 물고기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터이다. 허생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아, 나를 그리로 인도해주면 함께 부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사공이 그러하기로 승낙하니 바람을 따라 동남쪽으로 가서 마침내 그 섬에 도착했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더니 실망한 듯이 탄식했다. 땅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다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깨끗하니 부자 영감 노릇은 할 수 있겠구나. 듣고 있던 사공이 말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씀이요? 떡이 있으면 사람은 절로 모이게 마련이요. 본디 덕이 없음을 두려워할 뿐 사람이 없음을 어찌 걱정한단 말이요? 이쯤 당시 변산 주변에는 도적의 무리가 수천명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주와 군에서는 포조를 보내어 이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들 또한 함부로 나다니며 노력질을 못하니 굶주리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다. 허생은 도적의 소굴로 찾아가 그 우두머리에게 물었다. 천명이 천냥을 노력질하면 한 사람이 얼마씩 나누어 가지요. 그야 한 양씩 나누어 갔겠지. 그럼 당신들에게는 마누라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논밭이 있고 마누라가 있으면 무엇이 부족해 도적질을 하겠소. 진정 그렇다면 마누라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려하지 않는 게요? 그렇게 하면 도적이라는 말도 듣지 않을 뿐더러 집안에서는 마누라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집 밖에 나다닐 때에는 포졸에게 붙잡힐 걱정도 하지 않으며 먹고 입는 것도 풍족해질 텐데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줄 아오? 단지 돈이 없으니 문제지. 도적질을 하면서 어찌 돈이 없다고 근심한단 말이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니 내일 바다에 나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들이니 마음대로 그것들을 가져가시오. 허생이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자 도적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며 비웃었다. 이튿날 아침 도적들이 바다에 나가보니 허생이 정말로 돈 30만 양을 배에 싣고 왔다. 도적들은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힘 닿는 대로 지고 가보아라. 도적들은 앞다투어 돈을 짊어졌는데 한 사람이 백량 이상을 짊어지지 못했다. 그들을 보고 허생이 꾸짖었다. 너희들은 기껏 백량도 짊어지지 못하면서 어찌 도적질을 한답시고 날뛴단 말이냐.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한들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각기 백량식을 가지고 가 마누라 하나와 소 한필식을 구해 오거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도적들은 대답하고 제각기 흩어졌다. 허생은 이천명이 일년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도적들이 모두 돌아왔는데 늦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허생은 이들을 배에 태우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이처럼 도적들을 몽땅 데려가니 이후 나라의 도적대로 시끄러운 일이 없어졌다. 그들은 섬에 이르러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의 기운이 온전하게 이를 데 없으니 온갖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한해나 새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의 아홉 개의 이삭이 달릴 정도였다. 추수가 끝나자 3년간 먹을 양식을 비축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의 속주인데 30만여 호나 되는 가구가 살고 있었다. 때마침 장기도에 큰 기근이 들어 가지고 간 것을 모두 팔아치울 수 있었으니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도 은백량을 벌 수 있었다. 허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제야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그는 섬안의 남녀 이천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너희를 부자로 만든 뒤 따로 문자도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했다. 그런데 땅이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이제 나는 이 섬을 떠나려고 한다. 이후 아이를 낳거든 수저를 쥘 때 오른손으로 쥐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음식을 먼저 먹도록 하는 미덕을 가르쳐라. 그러고 나서 허생은 섬에 남겨진 배들을 불태워버리며 말했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돈 오십만 양을 바닷물 속으로 던지며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면 이 돈을 가져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 서랴. 마지막으로 허생은 그를 아는 자를 모두 배에 태워 함께 떠나며 말했다.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지. 이때부터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양이 남았다. 이 정도면 변씨의 빚을 갚기에 충분하겠지. 허생은 곧 변씨를 찾아갔다. 나를 기억하겠소? 허생이 갑작스레 찾아바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대의 얼굴빛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구려.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어? 허생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재물로 얼굴이 기름지게 되는 것은 당신들에게나 있는 일이오.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우겠어? 허생은 십만냥을 변씨에게 주며 덧붙였다. 아, 내 일찍이 하루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그릴 길을 마치지 못했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오. 변씨는 크게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며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밖에 놀아했다. 이에 허생은 벌컥 화를 냈다. 당신은 어찌 나를 장사치로 대접한단 말이오? 하고 옷자락을 떨치며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뒤를 따라가니 허생이 남산 및 작은 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한 노파가 있기에 물었다. 저 작은 초가는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대 깊지요? 그는 가난하지만 그릴 길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금은 그 부인이 혼자 살면서 그가 집을 나간 날에 제사를 올리고 있답니다.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임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을 찾아가 받은 돈 10만 양을 모두 돌려주려고 했다. 허생은 단호히 거절을 했다. 내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어찌 10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취하겠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덕을 입으며 살아가려고 하니 종종 우리집의 형편을 살펴서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몸을 가릴 옷까지나 주시구려 일생을 이와 같이 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조카오. 무엇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고단하게 만들겠어? 변씨는 허생을 여러가지로 설득하려 했지만 허생은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변씨는 이때부터 허생의 살림이 곤궁해질 때면 손수 물건들을 날라다 주었다. 허생은 별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받았으나 혹시라도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즉시 싫은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내게 재앙을 가져다 주면 어떡하오? 하지만 술을 가지고 가면 크게 반기며 취할 때까지 함께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히 물었다. 불과 5년 사이에 어떻게 백만냥이라는 돈을 벌었나? 허생이 대답했다. 아 알고 보면 쉬운 일이네. 조선은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수레가 각 지역으로 두루 다니질 않는단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물자가 그 자리에서 생산되어서 그 자리에서 소비된다는 말이지.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서 한 가지 물품을 독점할 순 없지만 천냥을 열로 나눈다면 백냥이 열이니 열 가지 물건을 고르살 수 있겠지. 또한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닥에 한 가지 물건의 시세가 좋지 않아도 나머지 아홉 가지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네. 이는 일반적으로 이문을 남기는 방법이야. 하지만 이 방법은 조그만 장사치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번에는 만냥을 지녔다고 하세. 만냥이면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살 수 있지. 수레에 실린 것은 수레째, 배에 실린 것은 배째, 어느 고울에 있는 것이면 그 고울 것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지 않겠나? 마치 그물로 한 번에 훑어내듯 몽땅 사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면 육지의 산물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독점해 버린다거나 해산물 중에서 한 가지를 독점해 버린다거나 약재들 중에서 한 가지를 몽땅 사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물건이 모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백성을 상대로 도적질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훗날에라도 어느 권리가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병들고 말 것이야. 변씨가 다시 물었다. 처음에 자네는 어떻게 내가 만냥을 순순히 내줄 거라고 생각했는가? 반드시 상대가 자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지. 능이 만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빌려주었을 것이야. 내가 스스로 내 재주가 좋기 백만냥은 벌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내 어찌 자네가 돈을 빌려줄지를 미리 알 수 있었겠나? 그러니 나를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인 것이지. 부에서 더 큰 불을 누리는 것은 하늘이 명한 바인데 어찌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는가? 또한 나는 이미 만냥을 얻은 다음에는 그 복에 힘입어 행동한 것뿐이니 하는 일마다 성공한 것은 쉬운 일이었지. 만일 내가 내 재산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성공 그 성공과 실패는 알 수 없었을 걸세. 변치가 또 물었다.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 산성에서 오랑케에게 당했던 치욕을 서륙하려고 하고 있네. 지금에야말로 뜻있는 선비로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 슬기를 떨칠 때가 아닌가. 어찌 자네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 스스로 어두운 곳에 숨어 파묻혀 지내려 아는가. 허생이 대답했다. 예로부터 초야에 묻혀 일생을 마친 사람이 한둘 이었겠나. 초성기는 적국의 사신으로 갈 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잔방이로 입은 선비로 늙어 죽었고 유형원은 군량을 수송할 만한 재주가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한적한 삶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러니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는 자들의 꼬락선의를 가히 알만하지 하는가.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 돈으로 아홉 나라 임금의 머리도 좋게 살 수 있었지만 모두 바다에 던지고 온 것은 이 땅에서 그 돈을 쓸 데가 없었기 때문이네. 이 말에 변씨는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 정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이완이 어용대장이 되었을 때 변씨에게 물었다. 위함과 여염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큰일에 쓸만한 인재가 있어. 이에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자 이완이 크게 놀라 말했다. 기이한 기이한 이리록은 그게 사실이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요? 제가 그와 3년을 사귀었지만 여태껏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필시 비범한 인물이로다. 나와 함께 찾아가 가보세 밤이 되자 이완은 수행하인들을 물리치고 변씨와 함께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 허생에게 이완과 함께 온 연휴를 말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 자네가 차가운 술병이나 내놓게 하고 즐겁게 술만 마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완이 이슬을 맞고 밖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민망해 수차례 이야기했다. 허생은 대꾸다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은 비로소 말했다. 이제 손님을 청해도 되겠군. 이완이 들어왔지만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완은 어찌할 바를 몰라 좌불안석하며 나라에서 어진 사람을 구하는 뜻을 설명했다. 허생은 손을 내져오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무척 지루하다. 지금 당신의 벼슬이 무엇이요? 대장을 맡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믿음직한 신하라 하겠군. 내가 와룡선생 같은 사람을 천거한다면 당신이 임금께 아래요. 삼구철혈을 하게 할 자신이 있으시오. 이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어렵소이다. 두 번째 계책을 들을 수 있겠어. 허생은 냉랭하게 대꾸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 그러더니 이완을 외면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에 이완이 누차 묻자 못 이기는 척 대답했다. 명나라 장군과 벼슬아치들은 조선에 베푼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나라가 망한 후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망명해왔어. 그들은 지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당신은 임금께 청해 종실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두루 출가시키고 공신들의 재산을 털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어. 이완은 또다시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도 어렵겠소이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하면 대체 어떤 일이 가능하단 말이요. 좋소이다.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당신이 한번 해보겠소 이까? 말씀을 듣고 싶소. 무릇 천하의 큰 뜻을 떨치고자 한다면 먼저 천하의 호골들과 교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 지금 만주의 무리들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인들과 친하지 못한 터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었으니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믿을 것이요. 이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당 원대처럼 우리의 자재를 보내어 학문도 배우고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려는 것을 기뻐하며 허락할 것이 분명하오. 그러면 우리는 자재들을 뽑아 변발하고 호복을 입혀 들여보내면 되지요. 그중 선배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백성은 멀리 강남으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 나라의 실정을 염탐하는 한편 그 고장 호골들과 친분을 맺는 것이요. 그때야말로 천하를 뒤집고 과거의 취역도 씻을 수 있지 않겠어. 만약 주시를 구하지 못한다 해도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임무를 하늘에 전과한다면 잘하면 중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의 나라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요. 이완은 넋을 놓고 듣고 있다가 말했다. 사내부들이 모두 몸을 조심하고 예법을 숭상하고 있으니 누가 변발과 호복을 받아들이겠소 이까? 허생은 크게 꾸지져 말했다. 이른바 사대부라는 것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이맥의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사대부라 칭하니 염치없지 않소. 게다가 옷은 흰옷만 입으니 이것이야말로 상복이 아니고 뭐겠어? 또 머리를 묶어서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과 다를 법지 않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요?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후복을 입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겨우 머리털 자르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요? 또 장차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돌을 던져야 할 상황인데 그 넓은 소매를 고쳐 입지 않고 예뻔만 논한단 말이요? 내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당신은 그중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어떻게 스스로 충직한 신하라고 자처한단 말이요? 당신 같은 자는 칼로 목을 베어야 하오. 이렇게 외치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완은 크게 놀라 뒷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도망쳐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더니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장화홍년전 세종대왕 세종대왕 시절 평안도 칠산군에 배무룡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향족 출신으로 좌수를 지냈다. 대좌수는 성품이 매우 순우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슬아의 자식 하나 없어 부부는 매양 슬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장씨가 몸이 고나여 침상에 기대 조는 동안 문득 한 선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부인이 받으려 하자 후련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그 꽃이 선녀로 변하여 완연히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치라 놀라 깨어보니 남가 일몽 이었다. 부인은 좌수에게 꿈이야기를 하며 괴이하다고 했다. 좌수는 부인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식이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귀한 자식을 점제하신 것이요 하며 기뻐했다.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이 참해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더니 순산하여 옥열을 낳았다. 아기의 용모와 기질이 특이하여 좌수 부부는 몹시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 짓고 보물처럼 길렀다. 장화가 두어 살이 되면서 장씨에게 또다시 퇴기가 있었다. 좌수 부부는 밤낮으로 아들 낳기를 바랐으나 역시 또 딸을 낳았다. 서운하기는 하나 할 수 없어 이름을 홍련이라 했다. 장화와 홍련이 점점 자라매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뛰어났다. 좌수 부부는 자매가 자라는 것을 보고 피할 데 없이 사랑했으나 너무 숙성함을 매우 염려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장씨는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좌수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악화될 뿐 조금도 효움이 없었다. 장화는 초조하여 하늘에 축소하며 모친이 낳기를 바랐다. 하지만 장씨는 병이 나을 수 없음을 짐작하고 나의 여린 두 딸의 손을 잡고 좌수를 청하며 슬퍼하며 말하기를 첩이 전생에 죄가 많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는 일은 슬프지 않으나 장화와 홍련을 기를 사람이 없어 지하에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슬프니 이제 골수에 맺힌 하늘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외로운 홈백이 바라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첩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취하실지인데 난군의 마음이 자연 변하기 쉬울 것이니 그것이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난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난 날의 정을 생각하시오 이 두 딸을 불쌍히 여겨 장성한 후에 좋은 가문의 배피를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주신다면 첩이 비록 어두운 저승에서라도 결초보은 하겠습니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와 홍련은 서로 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둘의 가련한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작이 녹아 내리게 했다. 그럭저럭 장사를 지낼 때가 되어 장씨를 선산에 묻고 두 딸은 효심을 다하여 조석으로 상식을 받들었다. 세월이 흘러 남고 두 눈은 퉁방울 눈이고 코는 붉은 질흙으로 만든 병 같고 입은 맥이 아가리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와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었다. 또한 곰배파리요 수중다리에 쌍원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열사발은 좋게 되고 마마 자국이 콩멍석 같으니 그 형용을 참아 바로 보기 어려운데다. 그 심사가 더욱 못되어 남이 못할 노름만을 골라가며 행하니 잠시라도 집에 두기가 난감했다. 그래도 그것도 계집이라고 그달부터 퇴기가 있어 줄줄이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좌수는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니 노상 딸과 더불어 죽은 장씨 부인을 생각하며 잠시 잠깐이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돌아오면 두 딸의 침실부터 들어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가 깊은 규방에 있으면서 어미를 그리워함을 이 늙은 아비도 매양 슬퍼하고 있다 하며 가련히 여기었다. 허신은 그럴수록 시기심이 들끓어올라 장화와 홍련을 모함하고자 꾀를 내었다. 이에 좌수는 허씨의 시기야는 마음을 짐작하고 크게 꾸짖었다.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살았으나 전처에 재물이 많아 지금 풍족히 살고 있어. 그대가 먹는 것도 다 전처에 재물 덕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지덕지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을 괴롭히게 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오 하고 조용히 다일렀지만 시란같은 마음이 어찌 니우칠 줄 알겠는가 그 후로는 더욱 흉축해져서 두 자매를 죽일 괴를 밤낮으로 생각했다. 하루는 좌수가 내당으로 들어와 딸들의 방에 앉으며 두 딸을 살펴보니 장화와 홍련이 서로 손을 잡고 슬퍼하며 눈물로 옷깃을 적시는 것이었다. 좌수는 이것을 보고 매우 측은히 여겨 탄식하며 필시 죽은 어미를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로다 라고 생각하고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오죽이나 기뻐했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시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픔을 짐작하고도 남는구나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너희 마음을 편쾌하리라 하고 방에서 나왔다. 이때 흉악한 허시는 장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는 더욱 분노하여 계책을 생각하다가 문득 제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했다. 그러고는 쥐의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를 보이려고 하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허시는 좌수를 보고 정색을 하며 혀를 차니 괴이하게 여긴 좌수가 그 연유를 물었다. 집안에 해괴한 변이 있으나 난군께서는 첩의 모함이나 하실듯 하기에 지금껏 발설진 못하였습니다. 난군은 친어버이라 나가면 생각하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은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기나 내 또한 친어미가 아님으로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않기에 몸이 불편한 건 아닌지 염려되어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는 미처 수습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첩은 놀라기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지만 친딸이 아닌 거로 저와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집 체면에 이런 일이 누설되면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좌수는 크게 놀라 부인의 손을 이끌고 장화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이때 자매가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신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기겁을 하며 날뛰었다. 어리석은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요 하며 고심했다.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 남 모르게 저희를 죽여 흔적을 없애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첩이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몸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흉계에 속아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을 내 힘이 아는 바이다. 그대가 한시라도 빨리 방법을 일러주면 아이를 처치하겠어 하며 울거늘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소원을 잃을 때가 왔다. 하고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내가 죽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니 난군이 이토록 염려하시니 부득이 참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가문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의 양란이니 빨리 처치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했다. 좌수는 전처의 유언을 생각하면 슬픈 일이긴 않아 일변 분노하여 장화를 죽일 묘책을 의논했다. 흉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장화를 불러 제 외삼촌댁에 다녀오라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라 하여 도중에 뒤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는 이를 듣고 옳게 여겨 장세를 불러 그 개교를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 이때 두 소자는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잠이 깊에 들었으니 어찌 흉녀의 이런 불축함을 알 수 있었으리요. 장화는 잠에서 깨어 심신이 울적하므로 이를 괴있적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는데 부친이 부르시기에 깜짝 놀라 일어나 나아갔다. 좌수가 말하기를 너는 지금 이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 다녀오너라 했다. 장화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으므로 한편 놀랍고 한편 슬퍼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다. 소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사옵니다. 한데 아버님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좌수는 대노하여 꾸짖으며 니 오라비 장세를 데리고 가라 하여 끈을 어찌 말 대답을 하여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하므로 장화 이 말을 듣고 방송 대곡하여 여쭙기를 아버지께서 죽어라 하신들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밤이 너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뢰었음을 따름입니다. 분부 이러하시니 방송하지만 다만 부탁이 오니 날이 새거든 가게 해주십시오 했다. 좌수는 비록 어리석으나 부모와 자식 간의 정에 끌려 망설였다. 흉년은 이를 듣다. 갑자기 문을 발길로 박차며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버이의 명을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을 그리하며 아버님 명을 거역하느냐 하고 호령하니 장화는 이에 더욱 서러우나 할 수 없이 울며 아뢰기를 아버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다시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침실로 들어가 자는 홍련을 깨워 손을 잡고 울면서 아버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거니와 무슨 연구가 있는지 이 밤중에 외가에 다녀오라 하시니 마지못해 가긴 가지만 아무래도 불길한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 자매가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대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지냈는데 천만 뜻밖의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방에 혼자 두고 가게 생겼구나 아무쪼록 잘 있어라 아무래도 내 가는 길이 좋지 못할 듯하나 되도록 쉬이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그리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거라 우리 서로 생각하게 옷이나 바꿔 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바꿔 입은 후 장화는 다시 손을 잡고 울며 아우를 걱정하며 말하기를 너는 아버님과 괴물을 극진히 섬겨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내 가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수삼일에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워 어이할고 너를 두고 가는 마음 청량할 길 없나니 너는 슬퍼 말고 부디 잘 있어라 장화는 말을 마치고 대성통곡하며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니 슬프다 생시에 그지없이 사랑하던 그 모친은 어찌 이런 때를 당하여 저자매의 형상을 굽어살피지 못하는가 이때 흉년은 밖에서 장화의 이러함을 엿듣고 들어와 시랑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니 어찌 이렇게 요란을 떠느냐 하고 장세를 불러 이르되 니 누이를 데리고 속히 외가에 다녀오라 하여 그늘 그저 있으니 어쩐 일이냐 바삐 가고 더디지 마라 하거늘 돼지 같은 장세는 바로 염라대왕의 품부라도 받은 듯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어깨 춤을 추고 삼간마루를 떼굴떼굴 구르며 말하기를 누님은 빨리 나오시오 아버지 명을 거역하여 콩년이 나만 꾸준함 듣게 하니 원통하게 짝이 없어 재촉이 성화 같으므로 장원은 어쩔 수 없이 홍년의 손을 떼어놓고 나오려 했다 이때 홍년은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우리 자매는 지금껏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거네 갑자기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하며 쫓아나오니 장원은 홍년의 형상을 보며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른 듯 하나 홍년을 달래며 내 잠시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있어라 하며 서름에 겨워 말끝을 맺지 못하니 노복들도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홍년이 언니의 치마폭을 잡고 놓지 않자 흉녀가 들이닥쳐 홍년의 손을 잡아채며 니 언니가 외가에 가는데 어디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어째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하며 꾸짖음으로 홍년은 맥없이 물러섰다 흉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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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에게 넌짓이 눈짓하니 장세의 재촉이 성화같았다 장화는 마지못해 홍년과 이별하고 부친에게 하직하고 말에 올라 통곡하며 길을 떠났다 장세가 말을 급히 몰아 산골짜기로 들어가 한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국인지라 초목이 무성하고 송백이 자욱하여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휘영청 밝고 구슬픈 두견소리 일촌 간장을 다 끊어놓는다 장화가 굽어보니 송림 가운데 연못 하나 있는데 크기가 사십여리요 그 깊이는 알지 못할 정도였다 한 번 보니 정신이 아득하고 물소리만 철양한데 장세가 말을 잡고 내리라 하니 장화는 깜짝 놀라며 큰소리로 나무랐다 어찌하여 이곳에 내리라 하느냐 장세가 대답하길 누이의 죄를 스스로 할 것이니 어찌 나에게 물으시오 누이를 외가에 가라 함은 정말이 아니라 행실이 그릇대서 입니다 우리의 착한 계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하셨는데 이미 누이가 낙태한 일이 밝혀졌으므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 연못에 밀어놓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으니 누이는 속히 물에 들어가오 하며 잡아내렸다 장화는 이 말을 듣고 청천벽력이 내리는 듯 넋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천고에 없는 누명을 시여 이 깊은 연못에 빠져주고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시는 거 하늘이오 굽어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의 난후로 문 밖을 모르거늘 오늘날 누명을 쓰게 되니 전생의 업보가 그렇게 중하던가 우리 모친은 어찌 세상을 버리시고 슬픈 인생을 남겼던고 죽기는 섭지 않으나 불축한 악명을 어느 세월에 다시 거니와 외로운 홍년을 또 어찌 하리요 하며 통곡하며 기절하니 그 정상은 목석의 간장이라도 서러워하렴 마는 저 불축하고 무정한 장새놈은 서서 다만 재촉할 뿐이었다 이 적막한 산중에 밤이 이미 깊었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 발악해야 무엇하나 어서 바삐 물에 들라 장화는 정신을 진정하고 말하기를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어라 너와 나는 비록 이복이나 아비 고륙은 한가지라 이전에 외하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촌으로 돌아가는 목숨을 가련히 여겨 잠시 말미를 주면 삼촌 집에도 가고 어머님 묘에 하직이나 하고 외로운 홍년을 부탁하여 위로하고자 하니 이는 내 목숨을 보정 고자 함이 아니니라 변명하면 계모의 시기가 있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아버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명대로 하려니와 바라건대 잠시 말미를 주면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노라 하며 간절히 비는 소리 애원이 저절하나 목속같은 장새놈은 조금 더 측은한 빛이 없이 끝내는 듣지 않고 제 종만 성화 같았다 장화는 더욱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하늘은 이 억울한 사정을 살피소서 이 몸 팔짝 기박하여 칠세의 어미를 잃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서산해지는 해와 동력에 돋는 달을 대할 때면 간장이 슬퍼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섬도를 나는 풀을 보면 비가 마여 눈물이 비오듯 지내왔는데 3년 후 개모를 얻으니 성품이 불축하여 구박이 심한지라 서럽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오나 밝으면 부친을 따르고 해가 지면 돌아가신 어머니래 생각하며 자매 서로 손을 잡고 기나긴 여름날과 청막한 가을밤을 탄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각한 개모의 독수를 벗어나지 못해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우니 이 장화의 억울함을 천지 일월 성신은 바로잡아 주소서 홍련의 일생을 어엿비 여기셔서 저같은 인생을 본받게 하지 마 없어서 하고 장세를 돌아보며 말하길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엿비 여겨 자린도 하여 부모에게 효도 하고 길이 무량함을 바란다 하며 왼손으로 붉은 치마를 걷어잡고 오른손으로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을 벗어 못가에 내어놓고는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우듯 흘리고 오던 길을 향해 대성 통곡하며 불쌍하 불쌍하구나 홍련아 적막한 깊은 규중에 너 홀로 남았으니 가엾은 네 인생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너를 두고 죽는 나는 쓰라린 이 간장이 굽이 굽이 다 녹는다 말을 마치고 너른 물속에 나는 듯이 뛰어드니 참으로 가려나도다 갑자기 물결이 하늘로 치솟으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월광이 무색한데 산중으로부터 큰 호랑이가 내달아 창세를 꾸짖기를 니 어미가 무도하여 죄 없는 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하며 달려들어 창세놈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먹고 온대간대 없으니 창세는 기절하여 땅에 거꾸로지고 창화를 태웠던 말은 크게 놀라 집으로 달려왔다 흉년은 밤에 깊도록 창세가 오지 않으므로 매우 이상히 여긴 와중에 갑자기 창화가 타고 간 말이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기에 창화를 죽이고 온 줄 알고 내다본 즉 말이 온몸에 땀을 흘리고 들어오는데 사람은 없는지라 흉년은 크게 놀라 노복을 불러 불을 밝히고 말이 오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가게 했다 이윽고 한곳에 다다라보니 장세가 거꾸로 적기에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가 없고 피를 흘리며 인사불성이 되었는지라 모두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때문득 향내가 진동하여 찬바람이 소슬하므로 쾌이하게 여겨 사방을 두려 살펴보니 향내가 연못 가운데서 나는 것이었다 노북이 장세를 구하여 오니 거미는 깜짝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염해 주었다 장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자 흉년은 크게 반가워하며 사연을 물었다 창세는 전후사연을 다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흉년은 더욱 원망하며 홍년마저 죽이려고 밤낮으로 생각했다 이때 좌수는 이로 인하여 장화가 애매하게 죽은 줄 깨닫고 한탄하며 서러워했다 그러던 중 홍녀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다가 집안일이 소란함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개모에게 그 연고를 물으니 장세는 요괴스런 이 언니를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나 물려서 지금 병이 중하다 하기에 홍년이 다시 사연을 물어보자 흉년은 눈을 흘기며 언성을 높여 이르되 니 무슨 요사스런 말을 이토록 하느냐 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남으로 홍년은 이렇듯 개모의 박대함에 가슴이 터지는 듯하여 일신이 떨려 제 방으로 돌아와 언니를 부르며 통곡하다가 후련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의 물속에서 장화가 황룡을 타고 북해로 향하는데 홍년이 내다를 물으려 하니 장화는 본체도 안 하는 것이었다 홍년이 울며 언니는 어찌 나를 본체도 안하고 혼자 어디로 갑니까 하니 그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이제는 내 몸의 길이 달라서 옥황상제께 명을 받아 삼신산으로 약을 키우러 가는데 갈 길이 바빠 정회를 베풀지 못하니 너는 나를 무정하다 여기지 말아라 내 장차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마 하며 말할 때 장화가 탄 용이 소리를 지르거늘 홍년이 깨어나니 꿈이었다 기운이 서늘하고 온몸에 땀이 나서 정신이 아득한지라 홍년은 부친에게 이 사연을 전하며 통곡하여 하는 말이 오늘 일을 당하여 소녀의 마음이 무엇을 잃은 듯 자연히 슬프오니 언니가 길을 가다 필경 무슨 연구가 있어 해를 입었나 봅니다 하고 실성 통곡했다 좌수는 홍년의 말을 듣고 숨통이 막혀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었다 흑년 흑년 흑년은 흑년은 곁에 있다가 벌컥 성을 내며 조그만 것이 왜 그런 말을 해서 어른의 마음을 희다지도 상심케 하느냐 하며 등을 밀어내기에 홙일 이 흑년은 흑년은 말로 흑년은 장화의 전후사연을 거짓 없이 말했다. 훅녀는 그제야 언니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는 가려내라 언니여, 불측해라 흉녀여 자상한 우리 언니, 이팔 청춘 꽃다운 시절에 망측한 누명 쓰고 창파에 몸을 던져 원혼되었으니 뼈에 사무친 이 원한을 어찌하여 풀어줄까? 참혹하다 우리 언니, 불쌍한 이 동생을 청막한 빈방에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가서 안 오시나? 구천에 돌아간들 이 동생이 그리워서 피눈물을 흘리실 때 구국 간장이 다 녹았을 것이로다. 고금에 이르도록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늘이시여, 굽어살피 없어서 소녀 3세의 어미를 여의고 언니를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이 몸이 죄가 많아 모진 목숨 외로이 남았다가 이런 변을 또 당하니 언니와 같이 더러운 꼴을 보지 말고 차라리 일찍 죽어 외로운 홈백이라도 언니를 따라갈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니 눈물은 비오듯 하며 정신이 아득했다. 아무리 장화에 죽은 곳을 찾아가고자 않아 처녀의 몸으로 문밖기를 모르니 어찌 그곳을 찾아갈 수 있으랴 침식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한탄할 뿐이었다. 하루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백화가 만발한 사이를 오락가락하기에 홍련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언니가 죽은 것을 몰라 주야로 궁금하여 한이 되는데 저 파랑새 비록 미물이나 저렇듯 왔다 갔다 하니 필경 나를 데려가려 왔나보다 하며 슬픈 정회를 진정치 못하여 좌불안석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 파랑새는 간 곳이 없거늘 서운한 마음 피할 데 없었다. 날이 다시 밝음에 홍련은 파랑새가 또 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창의 기대 생각하기를 이제는 파랑새가 오지 않아도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려니와 이 일을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못 가게 하실 터이니 이 사연을 기록하여 두고 가야겠다 하고 즉시 종이와 붓을 가져와 유서를 썼다. 슬퍼옵니다.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고 우리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는데 천만 뜻밖의 언니가 한 사람의 불쭉한 모해를 입어 죄 없이 몹쓸 누명을 쓰고 마침내 원혼이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홍녀는 아버님 슬하에서 이미 십여 년을 모셨다가 어느 날 가련한 언니를 쫓아가며 지금 이후로는 아버님을 다시 뵙지 못하고 음성조차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가슴이 매는지라 바라건대 아버님은 불초 여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때는 오경이라 월색이 가득하고 청풍이 소수라였는데 문득 파랑새가 날아와 나무에 앉더니 홍년을 보고 반기는 듯 지적이었다. 그것을 보며 홍년이 이르기를 네 비록 날짐승이나 우리 언니 있는 것을 가르쳐 주러 왔느냐 파랑새가 듣고 응하는 듯해서 홍년이 다시 말하기를 내 만일 가르쳐 주러 왔거든 길을 인도하면 너를 따라가겠다 하니 파랑새가 고개를 조아리며 응하는 듯하기에 홍년이 또 말하기를 그러하면 내 잠시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함께 가자꾸나 하고 유서를 벽에다 붙이고 방문을 나오며 일장 통곡하여 말하기를 가련하다 내 신세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문전을 보겠는가 하며 청조를 따라갔다 몇 일을 못 가서 동력이 밝아오자 점점 나아갔더니 청사는 중중하고 장송은 우르란데 백조는 슬피 울어 사람의 심회를 도두었다 파랑새가 한 목가에서 주저하기에 홍년이 좌우를 살펴보니 물 위에 옷의 구름이 자욱한 속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나며 홍년을 불러 이르는 말이 너는 무슨 죄로 천금같이 귀한 목숨을 속절없이 버리려 하느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노니 가련하다 홍년아 세상 일은 헤아리기 힘드니 이런 일일랑 다시 생각지 말고 어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연군자 만나서 아들딸 고루 낳아 기르며 돌아가신 어머님 혼령을 위로하여라 하는 것이었다 홍년은 이것이 언니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급히 소리질러 말하기를 언니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나를 두고 이곳에 와 외로워 있습니까 내 언니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이 없으니 언니와 함께 다니고자 합니다 하니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데 홍년은 더욱 서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여 하늘에 절하여 축소하여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빙옷같이 맑은 우리 언니 천추의 몹쓸 누명 풀어 없애주옵소서 천지신명은 이 홍년의 억울하고 원통한 한을 밝게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고 방송대곡 슬피올 때에 허공에서 홍년을 부르는 소리에 더욱 비가 마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나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도 애달프다 일광이 무색하고 그으로는 물 위에 안개 자욱한 속에서 슬피오는 소리가 주야로 들리며 개모의 모해로 억울하게 죽은 사설을 자세히 내니 이는 원근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차설 창화와 홍년의 한이 구천에 사무쳐 암원에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아래려 하면 철산의 부사들이 매양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이 철산 부사로 오는 사람들이 부임 이튿날이면 죽음으로 그 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철산군은 자연 폐흡이 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사방으로 터져 한 고울이 텅피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여러 번 장계를 올리니 임금은 크게 근심하고 조정에서는 의논이 분분했다 하루는 정동호라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를 자원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채모가 정중한 사람이라 임금이 불러 분부를 내리기를 철산읍에 이상한 변이 있어 폐흡이 되었다 여 염려하던 중 경이 자원하니 심히 다행이고 아름다우나 또한 근심이 되는구나 십분 조심하여 백성을 안정되게 하라 하고 철산 부사를 제수하였다 부사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물러나와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 말하기를 내 들으니 이 거울에 관장이 도임하면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그 소문이 오르냐 이방이 대답하여 여쭙기를 아름없게 황송하오나 오륙년 이래로 부사 어른들이 있는 동안 밤마다 비몽사몽 간의 꿈을 깨지 못하고 죽으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므로 부사는 다 듣고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밤에 불은 끄지만 잠은 자지 말고 고요히 동정을 살피어라 하니 이방은 명령을 듣고 나갔다 이리하여 부사는 객사에 가서 등촉을 밝히고 주역을 잃는데 밤이 깊은 후에 호련히 찬 바람이 일어나니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난데없는 한 미인이 노그의 홍상을 입고 완연히 들어와 절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정신을 가두듬고 물어 가로대 너는 어떠한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을 말하려 하느냐 그 미인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며 아뢰기를 소녀는 이 고울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년이옵니다 소녀의 연니 장화는 삼세대던 해의 어미를 여의고 아비를 의지하며 살았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은 나이다 후처의 성품이 사납고 시기가 극심하던 중 내리아들 삼형제를 낳은 나이다 개모가 아비에게 거짓말을 하여 소녀자매를 박대함이 날로 심하였지만 소녀의 자매는 그래도 어미라 개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모의 반대와 시기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소녀자매를 애지중지하으며 어질고 좋은 배피를 구했는데 개모는 우리를 시기에 나이 이십이 되도록 청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본 뒤 아비는 본래 조상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압이 없었지만 소녀의 어미는 재물이 많아 노비가 수백이니요 전답이 천여석이었습니다 금은 보안은 거제 두량이라 소녀자매가 출가하면 재물을 다 가져갈까 시기하여 소녀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주야로 모해할 뜻을 두었나이다 그리하여 제 스스로 흉계를 꾸며 큰 쥐를 잡아 가죽을 벗겨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든 뒤 언니의 이불 밑에 넣고 아비를 속여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거짓으로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고는 갑자기 말을 태워 그 아들 장새놈으로 하여금 데려다가 연못에 빠트려 죽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 일을 알고 원통이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장차 구차하게 살다가 또 어떤 흉기에 빠질까 두려워 마침내 언니가 빠져 죽은 연못에 빠져 죽었나이다 죽음은 섭지 않으나 이 불쭉한 누명을 씻을 길이 없었기에 더욱 원통하여 부사님들께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는데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풀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만다행으로 정치를 잘하시는 사또를 맞아 감히 원통한 사정을 아뢰오니 사또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불쌍히 여기시여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맺고 일어나 하직하고 나가기에 부사는 생각하기를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폐읍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 동원에 나아가 이방을 불러 물었다 이 고울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예 있사옵니다 좌수의 전초와 후처의 자식이 몇이나 되느냐 두 딸은 일찍 죽고 세 아들이 있나이다 두 딸은 어찌하여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 오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오나 대강 듣기로는 그 큰 딸이 무슨 죄가 있어 연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도 자매의 정의 중함으로 주야로 통곡하다가 필경 제 언니 죽은 연못에 빠져 죽은 듯하옵니다 그 뒤 한가지로 원혼이 되어 날마다 목가에 나와 앉아 울며 말하기를 계모의 모해를 입어 누명을 쓰고 죽어노라 하며 허다한 사연을 들려주니 행인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옵니다 부사는 이방의 말을 다 듣고 즉시 관차한테 분부하기를 배자수 부부를 잡아 드려라 하니 관차는 영을 듣고 삽시간에 잡아왔다 부사가 좌수에게 묻기를 내 들으니 전처의 두 딸과 후처의 세 아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는가 두 딸은 병대로 죽었고 다만 세 아들이 있습니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대로 아래면 죽기를 면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곤장을 맞고 죽으리라 좌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는데 흉녀 역시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아래기를 어찌 추워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겠나 이까 전처에게 두 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 행실이 바르지 못해 잉태하여 장차 누설될까 염려하다 노복들도 모르게 약을 먹어 낙태하여 싸우나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계모의 모해인 줄 알듯하기에 장화를 불러 경계하기를 내 죄는 죽어마땅하지만 너를 죽이면 남들이 나의 모해로 알겠기에 너의 죄를 사하겠으니 차우르는 다시 이러한 행실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만일 남이 알면 우리 집을 경멸할 것이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느냐 하고 꾸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죄를 앓고 부모 대하기를 부끄러워하더니 스스로 밤에 나가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동생인 홍년이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몇 해가 흘렀지만 그 종적을 모릅니다 그러나 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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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행실이 좋지 못해 나갔다고 해서 어찌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 이다 부산은 듣기를 다하고 다시 물었다 니 말이 그러할 진데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내가 보고 사실을 알 것이다 흉년은 여쭙기를 소녀의 친자식이 아닌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낙태한 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가져왔나 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 즉 낙태한 것이 분명했다 이에 분부하기를 말과 사실이 여긋남이 없으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구나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우선 물러가 있거라 그날 밤 홍련의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 저라고 여쭙기를 소녀들이 천만 의외의 명관을 만나 누명을 씻을까 바랬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 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옛날에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무친 원하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이거늘 이제 사또께서 잔악한 계집애 말을 고지 듣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나 바라건대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에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깊이 헤아리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 소녀자매를 가련히 여기셔서 법대로 처치해 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흉녀의 간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특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더니 홍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악을 타고 반공에 솟아 올라갔다 부산은 흉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는 더욱 분노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를 베풀고 좌수 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은 묻지 않고 낙태한 것을 급히 들이라 하여 배를 가르게 할 때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관속들은 이를 보고는 모두 흉녀의 간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고 꾸짖으며 장화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었다 부산은 크게 놓아여 큰 칼을 씌우고 소리 높여 호령하여 말하기를 이 간특한 거사 내 천고에 불축한 죄를 짓고도 방자스럽게 교묘한 말로 나를 속였더냐 내가 생각하는 바에 써 놔두었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변명코자 하느냐 내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죄한 전실 자식을 죽였으니 그 사연을 바른대로 아래여라 좌수는 좌수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식의 원통한 죽음을 니우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래길을 소생의 무죄한 죄는 성주의 처분을 따르오며 비록 지방에 어리석은 백성인들 어찌 사리와 채모를 모르겠나이까 전실 장씨는 가장 현숙하더니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었는데 부녀가 서로 의지하여 위로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사를 돌보지 않을 수 없어 후철을 얻어 아들 삼자를 낳아 기꺼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생이 내당에 들어가니 흉녀가 갑자기 낯빛을 받고 하는 말이 영감이 매양 장화를 세상에 없이 귀히 여기시더니 행실이 잘못되어 낙태를 하였으니 들어가 어두운 눈으로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미련한 소견에 전혀 깨닫진 못하고 더욱이나 전처의 유언을 잇고 흉녀의 흉계에 빠져 자식을 죽인 것이 틀림없으니 그 죄 만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배좌수가 통곡하자 부산은 곡성을 그치게 하고 흉녀를 형틀에 올려 문초를 하니 흉녀는 매를 이기지 못해 여쭙기를 소첩의 친정은 대대로 거족이었으나 근래에 문중이 세자나여 가세가 기울던 차 좌수가 간청함으로 그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천실에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운 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식같이 양육하여 이십에 이르렀는데 그 행실이 점점 불축하여 백가지 말을 하면 한마디도 듣지 않고 성실치 못한 일이 많아 원망이 심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자매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소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와 같이 불미한 일임으로 마음에 놀랍고 분하였지만 아비에게 이르면 반드시 모해하는 줄로 알 것이니 부득이 영감을 속이고 쥐를 잡아 피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넣고 낙태했다 하였습니다 그런 후 소첩의 자식 장세에게 계책을 가르쳐 장화를 유인하여 연못에 빠트려 죽였사운데 그 아우 헝련이 또한 화를 두려워하여 밤중에 도주하였사옵니다 법대로 처분을 기다려니와 첩의 아들 장세는 일로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세 등 삼형제는 일시의 아래기를 소인 등은 다시 아랠 말씀이 없사오나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니 늙은 부모는 사하심을 바랄 뿐이옵니다 하는 부산은 장수의 처와 장세 등의 진술을 듣고 한편으로는 흉녀의 소행을 이해하며 또 한편으로는 장화자매의 원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죄인은 다른 죄인과 달라 특별한 경훈이 내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다 하고 가명에 보고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이를 조정에 장계하였더니 임금이 보고 장화자매를 불쌍히 여기어 하교하기를 흉녀의 죄상은 말할 수 없이 흉측하니 능지처참하여 후의를 징계하고 그 아들 장세는 목을 매달아 죽일 것이며 장화자매의 홈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비는 놓아 죽어라 감사는 하교를 받자 그대로 철산부에 전달했다 부사는 즉시 좌기를 베풀고 흉녀를 능지처참하여 효시하고 아들 장세는 교사라고 좌수는 훈계로 다스렸다 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어찌 흉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애매한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가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하나 자매의 소원도 있고 하니 내 죄를 특별히 사하노라 하고 부사가 몸소 관속을 거느리고 장화자매가 죽은 연못에 나아가 물을 치우고 본 즉 두 소저의 시체가 옥평상에 자는 듯이 누워있는데 얼굴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과 같았다 부사는 관을 갖추어 명산을 택하여 안장하고 무덤 앞에 석자 길이의 비석을 세웠는데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산군 배무룡의 딸 장화 홍련의 불망비라 했다 부사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하여 잠시 졸고 있을지요 문득 장화자매가 들어와 절을 하며 아르기를 소녀들 소녀들은 명관을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었습니다 또 해골까지 거두어주시고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는 태산이 낮고 황해가 얕아서 명명지중이라도 결초보은 하긴 나이다 장차 관직에 오를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간대가 없거늘 부사가 놀라 깨어보니 침상 일몽이었다 과연 그로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니 가히 장화자매의 음덕이라 할만했다 패자수는 나라의 처분으로 흉려를 능지치참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였으나 마음의 쾌함이 없고 오직 두 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니 거의 뜻했다 할수만 있다면 다시 이 세상에서 부녀 지휘를 맺어 남은 한을 풀고자 매양추건하던 중 집안에 조속 공량할 사람조차 없어 마음둘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혼처를 구했다 그리하여 향족 윤광호의 딸에게 장가더니 나이는 18세여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정 또한 온순하여 자못 숙녀의 풍도가 있으므로 좌수는 크게 기꺼워 금실이 유달리 좋았다 하루는 좌수가 외당에서 두 딸의 생각이 간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일 때 장화자매가 황홀히 단장하고 들어와 절하며 여쭙기를 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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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가 기구하여 모친을 일찍이 여의고 전생의 업보로 모진 계모를 만나 애매한 누명을 쓰고 아버님과 이별하였으니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원정을 옥황상재께 아뢰었습니다 상재께서는 통척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사정이 딱 하나 역시 너희 팔자라 니를 원망하리요 그러나 너희 아비와는 세상 인연이 미진하였으니 다시 세상에 내려가 부녀지휘를 맺어 서로 원한을 풀어라 하시고는 물러가라 하셨는데 그 의향을 모르겠나이다 했다 좌수가 자매를 붙잡고 반길 때에 닭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무엇을 잃은 듯 여취 여강하여 심신을 가누지 못했다 후치 윤씨 또한 꿈을 꾸었더니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꽃 두성이를 주며 하는 말이 이는 장화와 홍련이라 그 억울한 죽음을 옥황상재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부인께 점제하니 귀히 길러 영화를 보라 하고 간데없기에 윤씨가 깨어보니 꽃송이는 손에 지어있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윤씨는 괴이하게 여겨 좌수에게 꿈 얘기를 전하며 장화와 홍련이 어찌 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좌수는 이 말을 듣고 꽃을 본 즉 꽃이 넘놀며 반기는 듯함으로 두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고 두 딸의 전후 사연을 말하여 주었다 둘은 전일몽사가 여차여차하더니 양녀가 반드시 부인께 태어날 징조인가 싶구려 하고 서로 기뻐했다 과연 윤씨는 그달로부터 태기가 있었는데 열 달이 되어갈수록 배가 크게 불러오니 쌍태가 분명했다 달이 참해 몸이 피곤하여 침상에 의지하였더니 이윽고 순산하여 쌍둥이 두 딸을 낳았다 좌수는 밖에 있다가 들어와 부인을 위로하며 두 딸을 보니 용모와 기질이 옥으로 새긴 듯 꽃으로 모은 듯 아름다워 연꽃과 같았다 그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꽃이 화하여 여자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며 이름을 다시 창화와 홍련이라 짓고 보호같이 길렀다 세월이 흘러 사오세의 이름에 두 소저의 자태가 비상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었다 그들이 점점 성장하여 15세에 이르자 덕을 구비하고 재질이 또한 출중함으로 좌수 부부의 사랑함이 비길 데 없었다 배피를 배피를 구하고자 중매쟁이를 널리 놓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매우 근심했다 한편 평양에 이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누구만이나 다만 슬아의 자식이 하나 없어 슬퍼하다가 늦게야 신령의 현몽으로 쌍둥이 아들 형제를 두었다 이름은 윤필 윤석이라 하는데 이제 나이 16세로 용모가 화려하여 문필이 출중하여 딸둔 사람들이 모두 탐내며 중매쟁이를 보내 청혼했다 그 부모도 또한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신중하던 차에 빼자수의 딸 쌍둥이 자매가 특출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꺼워 혼인을 청하였더니 양가가 서로 합의하여 즉시 허락하고 태기라니 때는 9월 보름께였다 이때 천하가 태평하고 나라의 경사가 있어 과거를 볼째 윤필의 형제가 참여하여 장원급제를 했다 임금이 그들인지를 기특히 여기시어 즉시 한림학수를 제수하니 한림형제는 사은하고 말미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한림형제가 바로 집으로 내려오니 이공이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즐기는 중이었다 본관 수령이 각각 풍악과 포진을 보내고 감사와 서윤이 신뢰를 기리며 잔을 나누어 치아하니 가문의 영화가 고금에 드물었다 이럭저럭 혼인 날을 맞이하여 한림형제는 위를 갖추고 풍악을 울리며 혼가에 이르러 예를 마치고 신부를 맞아 돌아와 부모에게 헌신했다 그 아름다운 태도는 한마디로 한 쌍의 명주여 두 낯의 바국이라 부모들은 기꺼움을 헤아릴 길 없었다 신부자매가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군자를 순순히 줬더니 장화는 이남 일녀를 낳았다 그의 장자는 문관으로 공경재상이 되었고 자자는 무관으로 장군이 되었다 딸은 경성재상의 후실이 되어 모든 자녀가 다 귀하게 되었다 홍려는 이남을 두었는데 장자는 벼슬이 정랑에 이르고 자자는 학행이 높아 살림에 숨어 풍어를 벗삼아 거문고와 서책을 즐겼다 배자수는 구십이 되자 나라에서 특별히 좌찬성을 재수하였다 그는 이것으로 여생을 마치고 윤씨 또한 세상을 뜨니 장화자매가 슬퍼했다 한림 형제도 부모가 돌아가니 형제가 한 집에 같이 살며 자손을 거느리고 지냈다 장화자매는 73세에 더불어 죽고 한림 형제는 75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손이 아들딸을 많이 두어 복록을 누렸다고 한다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